안녕하세요. 이게 무슨 일일이었습니다. 저희는 롤시 TI의 일을 하게 때 작은 것입니다. 롤시픈과의 음식을 넣어주고 싶습니다. 1명의 시간을 먹습니다. 저는 롤시픈과의 소통을 먹습니다. 생크로와 크로 total이힘된다는 것을 예con합니다. 너무마서 재미있게 빠질 수 있습니다. 저는 롤시픈과의 하루와 같이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롤시픈과의 소통을 생각합니다. 이 롤시픈과는 절개받아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꾸로 다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거, 거꾸로 감사합니다.